헤어지자 강태형 너 때문에 내가 아파요 만약에 이런 게 사랑이라면 강태형 너를 사랑하는 거 같아 나는 너 사랑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? 내가 사랑했어 너보다 더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데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러?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네 남편이 사랑해 그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해 응 그리도 주님 사랑해 미친놈 결혼하자고 글쎄 안 했다고 글쎄 응? 안요, 정말 엄마... 엄마가 괜찮은 것 같아요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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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렇게 말해버шв — sola representations! 된다 된다 내 맘에 손 대지 마